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pvp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번째 pvp구요 아까판이 완벽하게 말아먹은 덕분에 10분만에 끝나서 빠르게 두번째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접근에 디스로에요 고스트 하나 있네요 고스트 이름을 할 말이 좀 많으시죠 디트 고스트 마디트구요 아군에 팔라딘 있습니다 힐러할 필요 없겠네요 아군에 지금 보이스 제네시님과 빔캔디 오스님이 보이스라인에 같이 연결되어 있구요 같이 플레이를 한번 해주실겁니다 음 1탱 있으니까 저는 서버터로 갈게요 특히 이제 저 고스트 게임 못하게 하는게 아 투탱 아 예 아 이거 지금 접근을 잘못 선택한거에요 우리 우리 페이스2가 싹 다 안티탱커일 줄은 몰랐겠죠 지금 글레이데이터는 큰일났어요 이거 적 헌터만 상으로 파고드는 헌터만 조심하면 우리가 이길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고스트 견제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코터와 이온 플라즈마 미사일을 선택을 하구요 어 핑이 안좋아요 핑이 안좋으니까 아워브레이크는 오토로 쓰겠습니다 에이펙스 끼고 힐펄스는 쓰던거쓰고 실딩은 그냥 하겠습니다 어 교성거래가 좀 필요할까요 이거 실딩이 받는 데미지의 3분의 1을 줄여주거든요 아군이 싹 다 기동형식이니까 그냥 넓은거를 쓰고 약간의 데미지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인지의 실딩 부위는 지금 제가 처음 써보는건데 괜찮을거 같아요 우리가 많이 움직여야 될거 같으니까 피해야죠 피해야장땡이죠 피하는 동안 맞더라도 데미지를 좀 줄여줍니다 이게 최고겠죠 약간 말에 빠르기를 줄일까요 제가 정신 놓고있을때는 말이 미친듯이 빨라지는데 게임하다보면 정신 놓잖아요 누가 본다고 누가 본다고 제가 봐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 피드백을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 피드백을 합니다 왜 찐따습게 또 영상 올렸네 이거 자아분연 자아분연 제 3의 인격이서보고 독화를 하라고 독촉을 해서 지금 오랜만에 독화하겠나 문안해지는데 제가 둠을 하다와서 불나방이 될수도 있어요 그러지마세요 피룬 타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아 아 렉 답답하게 지내 야 멈췄다 정말 이 시대는 잘가요 이 양반들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알아들이실지 유비소프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유비는 직무육이잖아요 이 양반들은 30년밖에 안되니까 신경쓸 겨를이 없어 멈췄다 아 됐다 지금 세움배탈가고 디스토리아나 알거같아 헉 지금 한 분 오세요 알파 오세요 여기 글래드리랑 디트 둘 다 왔어요 아아 아 리퍼 오시네 네 아 디트 천마천마왔네 이거 어떻게 그런거들 하세요 보스다 아 너는 다시 영캐를 못하게 될것이야 어? PVP에요? 네 PVP요 어어 어 저 마이너레이더 잘못 들고 왔는데요 큰일나네 아 큰일나네 야 집갔어 뭐 들었는데요 큰일나네 아 아 아 이거 지금 고스트 쪽으로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고스트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이거 클라스마 컷도 들고 온다는게 헤비 마이닝을 갖고 왔네 큰일나네 그 와중에 그래디 탄 다했어 포기했죠 아하 안녕 자신있나보네 이 앙만 저거 지금 저기죠 헤비 로켓이죠 아 아 아직 근처에 있어요 라이사가 괜찮고 지금 페인터가 나뉘게 쳤네 뭔소리야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아까워라 방금 으깨 보셨어요 진짜있네 지금 디트가 열심히 푸시하고있고 우리 적 글리드 잡혔으니까 이득 받죠 지금 점병 밀리고 있는 것만 그 점병 밀리고 있는 것만 그 점병 밀리고 있는 것만 2번 간맞는 저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까의 치욕을 봐서는 안되죠 그리고 지금 코스트집 갔으니까 안전하니까 바로 집 가겠습니다 간마 갑시다 간마 갑시다 어 탱이 있고 딜있으니까 굳이 제가 딜갈 필요가 없죠 뉴티로 찍고 달릴게요 저 D2있고 그러니까 굳이 애들에게 저기를 주지 말고 사각을 잡으세요 아 저 헌터 헌터 있어요 헌터 계속 점령만 아 점령헌터? 신기하다 저 헌터 글래디 저한테 어그로 그렸어요 글래디서 어디에 있는게 일단 저 지금 뒤쪽 왔거든요 글래디서 감옥 깎고 감옥 먹었습니다 싹을 잘라버리면 끝나요 저 글래디 지금 포커스 해주세요 아니 글래디 디스를 일단 포커스 해주세요 글래디는 사각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디스가 사각이 나와서 스프리티를 하면 크릴 납니다 우리 팔라딘트 같이 살릴게요 우리 팔라딘트 같이 살릴게요 글래디 지지고 있어요 나이스 저 지금 고스트 고스트 있거든요 고스트 조심하세요 고스트 집 들어왔어요 점령 안하고 있는거 보니까 슬라우드 쓰고 환베이스 갈테니까 그렇지 저 좀만 있으면 플라즈마 쿨 돌아오니까 일단 기다리고 아 이거 팔라딘 잘라먹겠네요 그냥 좀만 갈게요 분명히 팔라딘 잘라먹을건데 그럼 그렇지 그 일단 홀딩 해두세요 어떻게든 제가 지금 도우러 갈게요 아니면 혼자 잡을 수 있으면 늘고요 잡을 수 있겠어요? 안되겠다 갈게요 저도 어 잡으셨네 그럼 그럼 다 운이당 이 지구로 이 지구로 보내면 안되겠죠 아 아 아 왜 왔어 라인 밀어야지 왜 왔어 알파가요 알파 알파 헌터 지금 라인 밀고 있습니다 아 아 헌터 상대할때는 꼭 위나 아래 그런 곳에 있어야되요 헌터가 절대로 자기의 화력을 전부 쓸만한 각을 내주면 안됩니다 헌터는 측면보황이거든요 어 피했네요 피겠다 이거는 잡았죠 잡았어 오케이 네 또 이득 봤습니다 헌터 잘렸어요 근데 지금 헌터가 너무 잘 뛰어서 저희가 점령이 다 밀렸습니다 빨리 스포 켜야돼요 아워브레이크 풀수고 있으니까 풀수고 일단 점령을 할게요 작업을 쬐고 있습니다 저 리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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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였지 타겟 아 됐다 이제 또 포커스 해주시고 베타야 헌터 베타야 헌터 베타야 헌터 막으러 가야돼요 아 쉬운 듯 없이 헌터가 아니고 고스트에요 고스트가 지금 글래디 끼고 올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서 글래디 옆장에다가 아워브레이크 싸박 꼽겠습니다 글래디가 일단 돌렸는데 아래톡 빠졌어요 무한한 이익 맞죠 너 플러스 사주세요 어 아워브레이크 흐흫 일단 측면이 까졌으니까 대리장소 저한테 다가가서 좋을게 없을텐데 리프터야 일단 고스트먼트 잘라요 저거 디코에요 주변에 싹 뿌려봐요 나이스 오더 걸렸다 아홉 하하하 하하하 아 할거같아 아마 바위 뒤쪽으로 가서 도망갈거에요 이쪽으로 올거거든요 제가 상대하고 제가 상대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가세요 선명을 아마 기방 가겠죠 아 오늘 들어가면 뒤트 뭐하나요? 쎄네 글래디 알파 왔어요 다시 정업했고 지금 스팟 안 사라지는거 보이시죠? 아무도 없는데 아 아직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있고 우리가 있겠... 보이겠지? 아마 아 저거 아 이거 디코에요 아 저긴네 잠순참 잠순참 아군 디트 잘렸고 디트 왜 잘렸대요? 아아 그걸로 들어왔구나 파일레미알파 바로 고잡으러 가요 라우더홍도 뭐하러 들어가죠? 적 디트 가고있어요 아 디트블로 재고 헌터 다시 일로왔어요 알파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투텍 들어왔어요 우리 지금 들어가야되요 이거 감마2 먹힐거 같은데 먹힐거같은데 감마2 안대 티트블로 아 무릎 저한테 끌렸고 디트컷 어어어 폰컴 일로왔네 화방 과열 심장 헌터 조심하세요 헌터있어요 오케이 크레비 컷 벌써 한 번 틀렸습니다 헌터 아래쪽으로 헌터있어요 헌터 어딨나요 헌터 저기있다 헌터 튀어요 헌터 튀어요 고스트한테 물렸어요 저 죽어요 아 고스트를 못봤네 오케이 고스트 컷 하필 타겟해서 온 곳이 이게 내가 화방뿌리고 있는 곳이야 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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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숨어요 숨어요 호옥 안돼 아이고 아 아 그래도 간만 먹었으니까 교사에서 이득받고요 승부닛 이동근 희생을 감안하나 합니다 에헤헤헤헤 딜 딜 딜 딜 하나랑 딜탱 하나가 간만 먹었으니까 이득은 맞고요 일단 알파불이라야 돼요 상하 충분히 이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일이해요 제스인 리스폰하면서 온도가 있어요 소 empire 슬 нашем 8 7 어 스크ين 4 연 4 2 2 5 6 에니스폰 intellig ya 기다려 chest 방어적으로 방어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굳이 얘네 여기서 동성해봐야 이를 볼거 없어요 이러다가 아군 다오면 얘네 죽죠 리프트하고 지금 그쪽으로 쏘지 말고 방패 두쪽으로 숨어서 들어오세요 글래디 먼저 끊어먹읍시다 아까 뺄게요 저 지금 헐스 남아있으니까 저쪽으로 쏘세요 오케이 글래디 어터지니깐 콘도 쎄죠 알파가 쎄요 알았다 쉬우듯이 지금 어 아무래도 광산 5위로 게임을 이겨보겠다는 속셈 같은데 계속 교재에서 우리가 이륙보고 있으니까 저것도 아닙니다 그니까 쟤네가 점령할때마다 우리가 같이 가서 잘라줘야되요 일단 가서 잘라주세요 아군티드랑 같이 가서 헛져도 잘라줘도 그쪽으로 그쪽으로 계속 밀고 계세요 그쪽으로 계속 밀고 계세요 제가 뺄테니깐 여기는 밀다가 털어지면 고스트 온거 같아요 네 고스트 왔어요 고스트 왔어요 고스트 왔네 아 아 뚫렸다 갈게요 지금 고스트가 찍이잖아요 터드의 아 알파 튀누법을 알고있죠 그와중에 이거 감마가 쓰니까 짤르러 한번 가볼게요 제발 있어야 되는데 아 갔어요? 아.. 양쪽에 잘 퍼져서 지금 하늘쪽으로 어그로가 끌리면 안돼요 분명히 빛섹터로 누릴테니까 고스트 가운데 거 정렬했고 고스트 감 나왔어요 고스트 감 나왔어요 지금 그래디 저한테 포커싱할 여유가 없던데 나이스 빼고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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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빼고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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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벤츄럴을 때리면 안됐어 그러니까 뭐하러 포커싱을 해갖고 자기 명을 속낸가요 이거 감아서 먹으면 게임 끝나도 되네 지금까지 이자스트를 컷된 노력을 수고로 컷된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릴게요 일단 여기다 포커 하나 깔게요 뭐야 어디까지 났어? 다 됐다 일단 그래디 올테니까 암호 브레이크 앞에 놓겠습니다 뒷째 저한테 밑에 하운터 있어요 맞으면 끝나죠? 맞으면 그렇지 잘가 이거 부숴드릴게요 이거 부숴될게요 벌써 하트 아래쪽으로 일정했어요 휘사 안보가겠습니다 헛토 물이 많으니까 잘라요 머리 위로 쨌어요 이거 끝났습니다 뒤져요 아고 어?? 아 ??? 이다 Diste 죽었구요 글래디만 잘라면 이ensible 아.... 가나요? 채 IB-3 채 IB-3 채 vi-3 적의 사내 적의 사내 흐흐흫 음 보스 조심하세요 맵 잘 봐요 지금 중형이 블레드가 아닌가 분명히 한 번 더 짜려놓은게 정식하려고 아 탈라빙 긁어 가지마 짤려고 그러다가 위험한 일은 자소하게 아 지뢰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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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가 뭐하는거야 어디 갈까요 지금 들어가야지 이득이죠 아 아니다 들어가면 막히니까 그 들어갔다가 어디 이쪽이나 이쪽으로 저희가 밀고 있을테니까 네 일단은 그 몇개 까우고 오세요 싸우지 말고 뒤로 빠지면서 포탑 몇개만 까놓으세요 제가 이제 그리로 들어갈게요 저 엠엠엠이 전초기지 쪽으로 네? 가서 점령하면 그 일단은 거의 절대로 잘리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잘리겠네요 게임하는 법 몰라요 하.. 소통이 되야되는데 뒤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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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요? 아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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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게임할 줄 알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굳이 감마산 포인트를 바로 들어가는 방법을 쓰지 않고 지금 구업이 됐으니까 굳이 이거 먹을 필요 없죠 쌓기옵니다 스티키마음 먹어버리네 여기 분명히 올거에요 버텼다가 여기 오는데 지금 세명이 버티고 있는 줄 모르겠죠 네명이네 단가지에서 제가 어느정도 눈치는 까고 있을거에요 그쵸 눈치는 까고 있겠죠 베타그로 하거나 그러겠죠 근데 베타그로 하거나 그러겠죠 왜 안오지 왜 안오지 전부 다 됐어요 Xenyu 정말 놀랍다 네명이네 네명이네 기지를 기지를 기지에 다 지치고 있구나 지금 한명 기동성 되는 사람 하면 베타가서 미는 것도 괜찮아요 양쫓다 밀어놓으면 우리가 계속 이득 보는거죠 양쫓다 지금 구업이고 우리가 감마 이득 쏟은 바 있으면 18쫓도 끝나요 감마 달렸다가 베타로 가볼까요 저기로 그러고 나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어 베타 갔죠 어 이거 이건 들어갈 강의입니다 펀터가 너무 없어 아 잘렸다 뜨거워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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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스로 하나쌀하고 페어 기지에서 깎아들였으니까 지금 숨었어요 아 참 짤룹 부활할 텀은 됐어요. 이 게임 모릅니다. 다음 간만에서 이거 완벽하게 끝을 봐야되요. 아... 갑니다. 방어적으로 움직이셔야죠. 그 다음 간만에서 일단은 네 한 놈 잘라요. 다음 간만에서 탱 하나에 완벽하게 포커스를 해요. 두 분이서. 이제 아군 디트까지 포커싱을 해주면 분명히 우리가 이기거든요. 저거 지금 투팅 빚고 달리는 조합이라서 딜이 비어요. 디트... 네 디트 먼저 자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견제 들어오는 건 제가 포커싱을 할게요 따로. 네... 얘네가 저한테 화력집중을 하면 자기는 좋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컴퓨 감마가... 튀었네. 아군들 감마 쿨 돌아오는 즉시에 감마 들어가요. 뭐야 왜 지금까지는. 어? 고스트 고스트 가요. 저거 뒤로 칠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저러는 거니까. 우리는 그 산에... 레드리버스 잘라줍니다. 아... 파이 다 샜다니까요. 허터 뒤에. 네 뒤에 허터. 네 보고 있어요. 퓨로는 미로. 레드리드 미리 쓸게요. 고스트 들어왔어요. 네 고스트 들어왔어요. 네 고스트 들어왔어요. 헐라지 잘라먹으려고 버전 애를 쓰는데. 오케이. 고스트 컷. 아이고. 아이고. 아직 헌터 살아있는데 헌터 어딨나요? 위에 있나요? 오케이. 레드리드 컷. 뒤펀 남았어요. 우리 팔라딘 죽어요. 나이스! 오케이. 사이스 좋았어요. 사이스 좋았어요. 이거 뒤트 사각으로 들어갑시다. 사각으로 들어가면 뒤트 환상 하죠. 뒤지세요. 뒤트 컷. 이거 리프터 무시하고 바로 들어갑시다. 바로 들어가요 바로 바로. 지금 밀어야 돼요.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재단기분은 어디있으세요. 어 미안. 우이히히히히히히. 안녕. 너희들은 토탈을 믿지 말았어야 됐어. 자 허레인은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원해. 암이 나왔습니다. 저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조합이 안 좋았죠, 지금. 저희가 페이지 2에서 양쪽 다 안티탱커를 제대가 예상을 못한 거죠, 지금. 한 배도 안 나간 것도 잘할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네요. 저 헌터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헌터 잘했어. 어떻게 포를 한 번 안 쓰고 우리한테 압박을 넣을 수 있어, 저렇게. 점령만으로. 아, 근데 지금 제가 미드를 먼저 와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미드를 가운데 거를 딱 점령하고, 바로 바로 가까운 쪽을 딱 가서 점령을 하고, 바로 집을 가더라고요. 한 번 해볼 것 같아요. 저거, 저 헌터 분명히 유티럽일 거예요, 아마. 유티럽을, 아니면, 인플란터로 때웠겠죠, 점령. 점령. 저거 많이 배워야겠네요. 감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점령하는 거 봤어요. 아, 브라운터였때 많이 써먹어야겠네. 정신을 못 차릴 뻔 했어요. 저희가 제네커틱하느라 시선을 만지고 곤두수도 그렇지. 진짜 정신을 못 차릴 뻔 했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한 판 이기네요. 저는 밥 먹어야겠네요. 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있으면서 마칠게요. 네, 다 수고하셨습니다.